히히우물 랭강 슬라임이니? 아니오 악마의 형상이라도 줄래? 내가 악마가 될게 드로스라인 하도 안써가지고 저거 몇 데미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외신 바로 컷 아이 간타가고 했더니 고초기나고 들려 아예 수상한 뱀이 돈 좀 줄수도 있지 왜 의심하는거야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받으면은 의심 안생기는건데 괜히 뱀 의심해가지고 해골 좋고요 와 아시는구나 홀밤 진짜 망했네 엘트 가는게 맞을거 같은데 일반 몹이라고 약한것도 아니고 아예 강타 나왔으면 잡았음 강타 나왔으면 잡는건데 emand 컴 건 에잇 아 뚱땡이 컷 시각이었네 난고나 극복 아니 어차피 라아가 물린 나올건데 엘리트 가도 되는거 아닌가 라고 할 뻔 갔다가 보초이 나오면 영면 가기는 쓰쓰쓰 나한테 왜 이럴 불풍기 사면 이익이 나겠다 나격 시켜야지 나격 시켜야지 드로거지야네 진짜 이 개미냐 이겐 거접 재물화영 재물임화영임 재물받다줘 음 룸피 나머지 두개가 넌 별로야 길이 뭐있다구요 상점 일단 엘리트 가자 무돌 무돌 진화를 먹어서 진화별이 나오기 때문에 진화를 버려도 된다 논리적 안 버렸으면 플러스 나왔을텐데 버려서 플러스가 나왔네 한 아보카도 아베 귀신 들렸어 진화귀신 그만 놔 그만 놔 놔 아보카도 태우는 미친 아이언 플래스 소리없이님 2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딜 살짝 모자라네 아 딜 살짝 모자라네 라지 챙길까 두장을 면허시킵니다 노갈도 있겠다 와 형 돌아왔구나 와 형 돌아왔구나 와 데스력터 어디가냐 정말 무시무시한 게임이다 안 뜰까 자신있음 왜 자꾸 나와 진짜 귀신 들렸어 와 형 와 형 와 형 와 형 와 헴 와 헴 딱 쓰기에 너무 없네 스킬카드가 근데 그건 이제 모으면 되고 그냥 타락 없이 경로로 덱을 짤까 타락 쓰고 뭐 막 생겨 무감타 하라고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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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좀 뿜어 주십시오. 영절 기사 오... 저주 보다 싫어. 타격... 거주네 기사 회생이라도 쓰지...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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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기 밴드 어둠의 봉 어둠의 봉 어둠에 안아줘요 나둔 돌이라스 와이왕 다음 턴에 써야지 고기 쌈베뜨 폼타 두개면 폼 해 폼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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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멜폼멜 폼멜 폼멜 머슈머슈 내 부자 어디였어 1댐 응 고기 먹으면 그만이야 아니? 상자 없냐? 수리건 캬 아깝네 수리건 먹었으면 게임 터지는 건데 수리건 먹었으면 게임 터지는 게잌 수리건 먹었으면 무라 수리건을 yarёт 진짜 재수 없었네 이거 재수 온 붙었어 사락을 그냥 바로 썼어야 과형 다 써지 과형 채웠다가 과충류주술사가 아니 방황하지마라 이건 운명의 함정이다 운명의 함정 운명의 함정 끝났네 업보놨으면 하아... 엘리트나 더 잡자 자 쉬니자 오 씩 자 17승에서 오 씩 방어도가 좀 모자랄 것 같긴 한데 모자란 방어도는 체력으로 버티면 될 것 같은데 오 씩 자 땅 발화사혈 딩딩딩딩딩딩딩딩딩 발화컷 아니 가격컷 발화은 컷하면 안 되지 부족한 방어도는 부족한 방어도는 맞으면 된다 이렇게 간출입 으윽 2 2 아 2 2 2 1 2 2 2 굿 굿 굿 두 명 굿 굿 굿 굿 굿 굿 두 명 굿 굿 네 칼났두고 폰멜로 편해 사이콜 무감각 무감각각 무감각각이네요 질수있나? 아이언클레드가 진다는건 항상 조사할수없어 아이언클레드의 체력이 사라졌다 지구야 울룩룩룩룩 조금 딜보충 짭짤하겠는데 달려달라고 밀어봐 타락도 잡혔고 이걸 어떻게 지냐고 자신이 없어진 아이언클레드 질수있나? 진짜 잘하셨는데 아이언클레드 날아올라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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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사람들이 아 앎 시시해서 죽이고 싶어졌다 3-1-1-3 대칭 9-9-9 대칭 와 저편 엘리트 6 찍은 거 봐 산막을 뒤집어 놓으셨다